배우 조니 데뷔 매력적인 해적으로 등장하는 영화, 캐리비안 해적은 실제 1690년대부터 1740년대,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해적들의 황금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부터 검은수염이나 캡틴 키드와 같은 역사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친 해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애꾸눈을 한 해적이나 갈고리손,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하는 앵무새를 어깨에 올려둔 전형적인 해적의 모습이 탄생한 시기도 바로 이때였죠. 대중들이 바라보는 해적은 배 위에서만큼은 국가의 속박이나 혹은 귀족들의 행패에서도 자유롭고, 위험한 항해와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쿨에 진동하는 해적선장이나 어딘가 숨겨둔 막대한 금은보화와 같은 스토리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로버트 스티븐 스니슨 보물섬은 이러한 대중의 상상력을 그대로 옮겨놔온 듯한 해적 로망스의 대표적인 소설이며, 피터팬 역시 코믹한 센스를 첨가하여 후크선장이라는 매력 넘치는 해적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만화보다 더 짜릿했던 진짜 해적들의 전성시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미국 플로리다 부근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섬나라인 바하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부호들이 그림 같은 별장을 지어놓고 요트를 즐기며,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는 곳이기도 하죠. 이 섬나라 바하마는 한때 해적공화국이 세워져 캐리비안 해적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바하마는 신 대륙 발견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인 크리스토퍼 콜롬버스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오던 바하마는 1600년대 이후에는 영국의 식민지 진출로 인해 영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1701년, 스페인에서는 왕위 계승전쟁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필리프가 스페인 왕이 되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와 영국이 이에 반말을 하는데요. 이에 프랑스와 스페인은 연합하여 영국의 해외 영토에 침공을 감행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것이 카리브해였습니다. 1703년과 1706년,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스페인 연합함대가 바하마를 공격했고 그 당시 영국은 멀리 있는 카리브의 식민지에까지는 세심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바하마의 정주에 있던 영국 군대는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706년, 대사항과 카리브의 연합을 떠돌며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던 해적들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바하마를 공격 프랑스-스페인함대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도 바하마의 수도인 라소의 수도를 정하고 해적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르죠. 처음 바하마의 해적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696년, 사략선 선장인 헨리 에브리가 나소의 처음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인도항로에서 약탈한 물건들을 싣고 바하마로 와서 바하마 총독이었던 니콜라스 트로티에게 엄청난 뇌물을 제공했죠. 바하마 총독은 에브리가 주는 막대한 양의 금은보화와 코끼리 상아, 화약 등을 받는 대신에 나소의 해적 소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카리브해에 흩어져 있던 해적들을 포함하여 유럽 출신의 해적 꿈나무들도 소문을 듣고 카리브해로 건너와 나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소의 해적들의 공화국이 수립되자 프랑스-스페인연합함대는 서둘러 해적들을 몰아내고 섬을 되찾으려고 시도했지만,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었던 해적들은 함대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해적공화국은 현대의 공화국 혹은 국가의 의미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뚜렷하게 지도자를 가진 정부 조직도 아니었고, 행정을 담당할 만한 직책도 전혀 없었죠. 그저 힘있고 인기있는 해적 두목들이 서로 패를 나누어 할가하고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 당시 해적공화국은 크게 벤자민 호니골드 해적단과 헨리 제닝스가 이끄는 해적단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해적파는 서로 살벌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전쟁을 벌이지 않고 적절한 균형 상태를 맞추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날아다니는 갱단이라는 의미를 지닌 프라잉갱이라는 연합 조직을 만들어 영국령 자메이카를 공격해 파괴하고, 스페인 보물선 인양 작업을 급습해서 보물을 빼앗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이어가며, 카리브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을 떨치게 되었죠. 해적공화국의 공식적인 두목은 에드워드 티치라는 인물로, 검은 수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이후로도 가장 오랫동안 해적들의 왕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적의 선박에 승선할 때 자신의 풍만한 수염 주변으로 도화선을 설치한 뒤, 그곳에 불을 붙여 총칼을 든 채 습격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검은 수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적이라고 하면 터프한 상남자 해적만이 떠오르기 쉽지만, 해적공화국에는 전설이 된 2인조 여자 해적도 있었습니다. 앤 보니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낸 여성이었으나, 어려서부터 불같은 성질로 유명했고, 해적과 사랑에 빠진 것을 계기로 본인 역시 해적질을 뛰어들었죠. 또 다른 여자 해적인 메리리드는 사생활로 태어나 10대 시절부터 남장을 해야했고, 영국군에 입대하여 전쟁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지만, 남장 사실이 들통나 쫓겨났고, 결국 한 해적선에 나포덴의 처지가 되고 맙니다. 우연의 장난처럼 나포덴 해적선에서 여자 해적인 앤 보니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곧 절친한 사이가 되어 전설적인 여자 해적 주요를 형성하기에 이르죠.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에 이어 유명한 인물로는, 해적공화국의 두 번째 두목에 오른 토머스 베로가 있습니다. 토머스 베로는 바하마 섬들 중 하나인 뉴 프로비던스 섬을 독차지한 후, 스스로 총독에 올라 제2의 마다가스카르를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동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해적들의 소굴이었죠. 베로는 카리브해의 프랑스 스페인 점령지를 공격하며 약탈을 일삼았고, 영국인 정착지도 약탈했는데, 결국엔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영국 해군 구축함을 공격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동안 영국은 선제공격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해적들의 영국령을 공격해오기 전까지 먼저 공격에 나서진 않았는데, 해군의 구축함을 공격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해적소탕에 나서게 됩니다. 1717년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일세는 카리브해의 모든 해적들에게 1년 이내에 항복하면 사면해주겠다는 증명을 내리고, 우주 로조스를 바하마 총독에 임명, 해적들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진압할 것을 명령했죠. 이른바 대항의 시대로 일컬어진 16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사락허가증이라는 것을 반영했는데요. 이 허가증을 발부받은 선박은 적국의 함선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거기서 얻은 적국 함선의 화물 동안 취할 수 있었습니다. 즉, 영국 정부가 민간 소유의 선박에다가 적국의 함선을 공격 또는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었죠. 이처럼 적국에 대한 해적행위를 합법화하던 사락허가증은 유럽 각국에서 난발되었고, 이러한 사락행위로 인해 유럽 각국들 간의 해상 견제는 더욱 심화되어 바야흐로 대해적시대가 창불하게 됩니다. 우주 로조스 역시 원래는 해적 출신이었는데, 1708년 영국에서 투자자금을 모아 배 두척을 구한 뒤, 영국 정부로부터 사락허가증을 정식으로 취득한 다음, 프랑스와 스페인의 배를 약탈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죠. 로조스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돌아다니며 약탈을 일삼다가 1711년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빼앗아온 보물과 화려한 모험담으로 인해 영국에서 일악스타가 됩니다. 영국 정부는 로조스를 불러다가 해적이, 해적을 소탕하는 이른바 이이제의 정법을 제안하는데요. 이를 받아들일 로조스는 1718년 총 7척의 전함을 이끌고, 바하마의 나스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해적들에게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국왕이 사면을 해줄 것이고,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바로 처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해적들은 모여 길고 긴 회의를 열었으나, 항복하는 세력과 도망가겠다는 세력으로 엇갈리게 되죠. 로조스는 항복한 해적 세력의 도움을 받아, 결국엔 도망친 해적들을 모두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1718년 12월 12일, 체포된 해적 9명이 본보기로 나스에서 처형되면서, 실질적으로 바하마는 영국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12년 동안 지속되었던 바하마의 해적공화국은 결국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바하마의 해적공화국에는 헌법도, 제대로 된 국가원수도 없었지만, 해적공화국을 상징하는 유명한 깃발이 있었습니다. 검은 바탕의 해골과 두 개의 칼을 교차시킨 모양이죠. 지금도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등장하는 해적성 깃발은 모두 이 해적공화국 깃발에서 나온 것이죠. 또한, 그들은 그들만의 해적강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선호는 노액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으며, 동료의 보석이나 돈을 훔치는 자는 코와 귀를 자르고 무인도에 버리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약탈한 지역이라 해도 어린이와 여자를 데려오는 것은 절대 금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선원들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자신의 총과 칼을 정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영국은 해적을 소통한 이후 다시 바하마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했고, 바하마는 1973년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10분상식 세계백과에서 소개했던 바하마의 해적공화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았는데요. 바하마는 뛰어난 기후조건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검은 돈을 은닉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정치자금이나 기업의 탈세자금, 혹은 범죄자들이 약탈한 돈이 이곳으로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검은 돈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국의 감시와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300년 전, 해적들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껏 약탈해온 전리품들을 보관하던 해적공화국이 현대에는 자본주의가 형성한 지하작업의 은닉처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상식과 함께하는 지식유튜브 10분세계상식이었습니다.